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20여일 동안 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현재 진행 중인 21대 총선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음을 다소 늦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결정이 대단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며칠 늦은 감이 있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사건의 진상과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전 중구 선거 결과입니다. 21대 총선의 최고의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대전 중구입니다. 황운하 씨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에 관련되어서 현재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날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며칠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낙선자인 경쟁자 미래통합당의 이은근 후보는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황운하의 당선 무효 이유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현지 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정당의 추천까지 받아 출마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다. 이것은 바로 경쟁자인 이은근 후보의 주장입니다.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의 사건 번호는 2020수 23번입니다. 소장에 제출한 청구치지대로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청구치지라는 것은 제21대 총선에서 대전중구선거구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이 바로 소장 제출의 청구 취지입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 공병호TV와 바실리아TV가 일정한 가정하에 정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중구선거결과는 석연치 않은 승리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대전중구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은 최초로 가로세로연구소 일명 가세연이 보도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10월 15일 날 유튜브 채널인 파트너 hstv가 대법원결정 국회의원님 밤에 잠은 오나요 이제 양심 선언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대법원결정의 핵심 사항입니다. 원고 이은근 후보가 제출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사건 번호 2020수 5059번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10월 8일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대전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대전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보관하고 있는 제21대 대전시 중구 선거구 투표용지 이미지 파일을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건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결정을 대법원 제1부가 내렸습니다. 하급법원이 아니라 대법원 제1부가 이같이 중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내린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각 투표용지는 개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미지 스캔을 통해서 이미지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 파일은 선거 분류 제어용 컴퓨터에 보관됐다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투표조 이미지 파일은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 금고에 소중하게 보관됩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한 장씩 포렌스틱을 하게 되면 화면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생성된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조장하는 일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100% 조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왜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대전중구선거구에서 원고 이연건이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소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지를 보시면서 제가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 투표용지 개표시점의 투표용지 첫 번째와 두 번째 투표용지의 보전을 마친 2020년 5월 중순경의 투표용지 그리고 세 번째 2020년 9월 현재 법원에 정거 보전된 표 사이에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 투표용지가 동일한 것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투표용지 개표시점에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확보하여서 첫째 둘째 셋째 시점의 표가 모두 동일함을 확인하여야만 이 사건의 재금표가 의미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점에 4월 15일 5월 중순 그리고 2020년도 9월 이 세 시점에 각각의 투표용지가 동일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 선거가 유효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만약 위에 세 가지 표들이 서로 다르다면 재금표는 의미가 없고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는 곧바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표 당시에 생성된 이미지 파일과 현재 보존된 표 사이의 동일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고 대부분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현재 진행된 중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돼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결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의 중대 결정입니다. 4.15 총선 선거 조작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해온 사람들은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바로 그 시점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투표지의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라고 강력히 아주 수차례 걸쳐서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를 아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파일 일명 사진 파일은 투표 당시 투표지를 이미지 처리하여 보관하고 있는 파일일로 이 이미징 파일을 실제 투표지와 대조하면 부정 의혹은 검시에 규명될 수 있다. 이번 4.15 총선의 선거 조작 의혹을 푸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이다. 수많은 시민단체와 소송 당사자들은 일관되게 이 이미지 파일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이미징 파일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법은 또한 정거보전 신청 과정에서 이미지 파일의 정거보정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줄기차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해서 그것을 실제 투표지와 대조하면 부정선거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을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완전히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법원에 제출하라 14일 이내에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 혹은 지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대법원과 법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대전시 중구에 국한된 결정이긴 하지만 대법원 제1부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제출을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명령한 것은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밝히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일부를 내딛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무엇이든 본질이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려는 그런 낙관으로 갖고 끈질기게 밀어붙이는 일이 또 끈질기게 전진하는 일이 중요함을 새삼 일깨워준 대법원 제1부에 합당하고 올바르고 정의롭고 또 지혜로운 판단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됩니다. 앞으로도 공병호 tv는 계속해서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